상풍냉채 우선은 새우 새우 누룽지탕 이거먹어도 배부르겠네 해삼 새우 우선을 오메 국어 처음 먹어보네 배불러 죽겄네 이게 뭐라고? 나의 샥스핀 어디갔나 해삼과 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상어 지느러미 어디갔어? 새우 샥스핀 다 못먹겠고 칠리새우 먹어야지 칠리 중새우입니다 아이고 배불러 죽겄네 이거 두개째 유린기가 닭이죠? 네 닭입니다 너 닭 먹어? 네 먹어보겠습니다 닭을 별로 안좋아하는 편인데 탕수육이 좋긴 한데 먹어볼게요 먹을만 하네 나면 바삭합니다 싹 다 먹어치웠네 은근 맛있네요 시 권 소고기 소고기 고추 잡채가 아닌데 꽃빵 있네 꽃빵 에이 워드라이버 에이 까먹었다 야 큰일났네 개불러서 못먹겠다 진짜 소고기를 먹어주겠습니다 소고기 아우짜 후식 후식이 아니라 최종 식사 난 짜장 젊을땐 짜장을 그렇게 안 먹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맨날 짜장만 먹게 되네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if 아우짜 incarceration 쓰리기 cutest 두번째 여기 감사합니다.